입니다 아 짜자자 내 롤을 안합니다 아 아 아 늦었나? 아 바인드 아 아 스킬 다 샀는데 아 뭐 먹을 거 없나요? 으응 올빵을 쓰레기 으응 아 왜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? 으응 아 아이고 아이고 으응 이거 깨는 거 아니야? 하하 설마 하하 타코 사이트 어디다 놓냐 너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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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안 되겠다 아 너무 빨리 쐈네 잘했습니다 빨리 제거해야겠다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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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흐헤헿 아닌가 처음에 딜을 너무 못 넣었나? 아 이 레투다를 너무 잘못 썼어 처음에 두번째 음 맞나? 음 맞나? 아이고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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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물약 왜 안먹어졌어? 먹었는데 왜? 안찼냐? 뭐야? 먹었는데? 왜 안찼지? 물약 소리 들렸나? 내가 선수 눌러서 먹었는데 왜 안먹어졌어? 아까 해냈다 해냈다 갔나? 아 살짝 무지렀네? 아 살짝 무지렀네 아 쉐퍼 없다 헐 줄 알고 맥크로 해놓긴 했지 아 쉽지 않겠는데 잘하면 웃기겠는데 어어 때리지 마세요 아 아 에이 에이 아.. 빡세다 10분의 반 넥스트 페이지를 가야되니까 그게 문제겠구나 되나 지금? 아 늦었지 아 늦었지 다운 페이지 갑시다 다운 페이지 갑시다 아 이 미어의 링크 없어가지고 자꾸 밀려나가지고 두개? 아 두개로 만족해 아 이 딜 넣을 수 봐 마지막 찬스네 그래도 이번에 많이 딜 넣었다 나로 아 어 뭐하는 거야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제자리 점프 눌렀는데 어 위험하다 이거 스택 쌓이겠네 넘어가라 어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음빨이네 게임이 흐흐흫 넘어가라를 묻히고 아 이게 안나가네 아 미어의 링크 있었습니까? 아 그래? 내가 안쓰는건가? 아 그러네 좋은 지적입니다 아 어 어 어 어 어휴 왜 자꾸 맞는거야? 아 스택 너무 쌓였는데?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어휴 어휴 됐어 교환에서 한 대역 됐어 어휴 깰 수 있을까? 16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휴 깰 수 있을까? 어휴 깰 수 있을까? 어휴 깰 수 있을까? 오이고 아휴 또 스킬 썼놈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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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也是 하나 important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트 고맙습니다